현재 주목받고 있는 가수 전유진. 행사에서 갑자기 사라진 이유. 그녀는 트로트 세계에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 있다. 2024년 한국의 트로트계에서 한 차례 큰 바람을 일으킨 신의 가수 전유진의 소식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녀는 최근 주요 행사에서 모습을 감춘 채 여러 사람의 궁금증과 걱정을 사고 있다. 전유진은 그동안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사랑받아온 스타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번 글에서는 전유진의 최근 행보와 그 배경 그리고 그녀가 맞서고 있는 도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 전유진의 탄생과 성장 전유진은 2020년대 초반부터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독특한 감성 표현으로 주목받으며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전유진의 음악은 아마도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트로트계의 전설로의 도약 전유진은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뛰어난 성과로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경연에서의 눈부신 활약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녀는 단숨에 국민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였고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콘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유진은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며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행사에서의 갑작스러운 실종 2024년 현재 전유진은 행사에서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 그녀가 주요 행사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소식은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이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전유진은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던 스타였기에 갑작스러운 잠행은 실로 경악할 만한 일이다. 팬들의 걱정과 궁금증 팬들과 관계자들은 전유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행사에 참석하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감추자 팬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소속사 측에서도 그녀의 개인적인 사정을 언급하며 해명했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이 그녀의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전유진의 선택, 새로운 도전의 시작 전유진의 행보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단순히 피로감이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현재 별표별표 1일 톱10쇼 별표별표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 이 쇼는 한국과 일본의 유명 가수들이 한데 모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대규모 음악 프로그램으로 전유진은 이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 글로벌 스타로의 발돋움 전유진은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스타로서의 자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녀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성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활동 중단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시사한다. 1일 톱10쇼의 중요성 별표별표 1일 톱10쇼 별표별표는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가수들이 경합을 벌이며 두 나라의 음악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유진은 이 쇼에서 이 3곡 이상의 곡을 소화하며 퍼포먼스, 화음, 무대 연출 등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그녀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유진의 전략적 선택 대부분의 트로트 스타들은 경연 우승 후 즉시 활발하게 활동하여 몸값을 올리려 하지만 전유진은 그러한 전통적인 틀을 깨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하고 트로트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그녀가 앞으로 더 큰 무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유진이 보여주는 새로운 비전 전유진의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한국 트로트가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녀의 노력은 단순한 지역적 활동을 넘어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추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전통을 넘어서는 혁신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넘어서 현대 음악의 흐름에 발맞춰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을 더하여 전통적인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전유진이 트로트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팬들의 다양한 반응 전유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팬들은 그녀의 장기적인 계획을 이해하고 응원하지만 다른 팬들은 당장 무대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팬들의 지지와 응원 팬들 사이에서는 전유진의 선택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그녀가 보여주는 새로운 비전을 높이 평가하며 트로트가 세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가 다시 열릴 날을 기다리며 그녀의 발전을 응원하고 있다. 국제 음악 분석가들은 전유진의 이러한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전유진이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는 가수가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방향성과 전략적 선택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음악적 재능과 국제적 영향력 전유진은 감성적인 표현력과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여운을 남기며 트로트의 감성을 섬세하게 전달한다. 그녀가 선보이는 음악은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전유진의 목표, 글로벌 진출 전유진은 아시아 전역,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트로트가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적인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스타로서의 발돋움 전유진은 일본에서 진행되는 별표별표 1일 톱10쇼 별표별표를 통해 트로트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결론, 전유진의 미래에 대한 기대 전유진의 행보는 단순한 가수 활동이 아니라 트로트 장르 자체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가져올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그녀의 무대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2024년 이후 전유진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것이며 그녀의 선택이 어떻게 트로트와 한국 음악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그녀는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트로트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유진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무엇일지 그녀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